Q. 반지의 반지의 반지 저는 악세사리인 것 같아요. 피어싱이나 이런 거? 그러니까 큰 것보다 반지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그런 막 팔찌나 이런 걸 조금 즐겨 하는 것 같아요. 지금도 굉장히 특이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를 되게 오래 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. 네. 특히 반지나 이런 거는 좀 의미 상징적인 게 있어가지고 되게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요. 캐싱도 이거 전에 따르는 거였는데 그것도 되게 오래 하고 있었거든요. 새로운 복주 반지예요. 잃어버렸어요. 런닝맨 찍다가 이렇게 뭐 던지는데 최근 콘서트에서 복주가 날라가 버린 바람에 다 달아서 끊어져 버렸더라고요. 춤을 추다가 그래서 최근에 다시 교체할 예정입니다. 새로운 걸로.